미국 법무부가 3조 원이 넘는 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인 28명을 기소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도움을 받아 이런 대규모 돈 세탁을 했고 그 돈으로 대량 살상무기를 만들었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워싱턴 김수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법무부가 북한의 돈 세탁 범죄와 관련해 북한인 28명, 중국인 5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50여 개의 유령회사와 비밀은행 지점을 이용해 25억 달러, 우리 돈 3조 1천억 원을 돈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체포한 건 아니지만 범죄 혐의를 공소장으로 공개한 겁니다. 미국이 적발에 기소한 북한의 제재 위반 액수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세탁된 자금은 북한의 대표적 외환은행인 조선무역은행에 흘러들어가 대량 살상무기 지원에 사용됐다고 한다고 미국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기소된 사람 중에는 조선무역은행 전직 총재인 고철만, 김성의와 전직 부총재도 2명 포함됐습니다. UN 제재에 따라 2016년 이후 북한은행은 다른 나라의 지점을 못 열게 돼 있지만 조선무역은행은 중국 베이징과 선양에서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미 법무부는 공개했습니다. 미 합참 의장도 미국에 대한 외부 위협을 거론하며 또다시 중국과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이번 기소에는 미국과 최악의 관계로 치닫고 있는 중국이 북한과 밀착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